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규방송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아니고 내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콘서트도 했으니까요. 하루 쉬었다가 내일 방송할게요. 내일 1시에 우리 만나요. 기다리셨던 분들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봐요 우리.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돼요.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 날 너무 사랑했던 나를 되게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웠던 날이 잘은 모아줘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숨어 잊으려 바람들어 우려면 알수록 더 아파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 날 다 한글자막 by 한효주